저한테 부산 살림살을 다 갖다 팔아버릴까요? 이게 그 매매와 매수를 그거 한다니까? 번갈아서 한다니까? 뭔 말인 줄 알지? 아 진짜 다 갖다 버려야 돼 이러면서 다 정리하고 자 내 포카를 봐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많아졌어 예쁜데? 너무 귀엽다 보게야 돼? 산 거는 확실히 창균이 위주야 이거 예쁘다 지구 지구 든든하다 얘들아 포장할 때 있으니까 포장용 페이스도 가져올 거야 정작 근데 양말 필요한 건 다이앤디 양말 하나 사올걸 왜? 저번에 생각하고 또 까먹었어 아 다이가 양말 사줬습니까? 아니 그 다이가 양말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같은 거에서 그랬더니요? 와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나 양말 빵꾸 나서 양말 없어 이랬잖아 다이가 뭐지? 되게 꾸멀거리듯이 말했단 말이야 다이앤디 그러네? 그래 양말 빵꾸 나 양말 빵꾸 났는데 나도 사줘 이랬는데 다 그냥 씹어 미안 그냥 그거 그냥 카톡 선물하기로 보내줄게 근데 다 양말 넣어줘야겠다 이러고 또 까먹었었거든 생각나고 다이앤 술도 하니까 술 진짜 뭐야? 너 진짜 못해? 왜 그걸 네가 가져? 나 못해 아니 농담꽃 내놓잖아 이런 거야 솔직히 농담꽃 뭐 있어 그거 말고는? 농담꽃만 뺏어줄게 그냥 감이 좀 아 개쓰레기 개쓰레기 요일도 있다 너 가지라고 이렇게 해서 줄게 아니 너 가지 짜라 아 진짜 개쓰레기 요일도 있어 저것도 어차피 선물 보셨죠 가져 갖고 싶어 나 라벨기 사서 라벨 장사하고 싶어 라벨기가 30만원이잖아 아니야 10만원이야 한국어 파면 30만원이야 그냥 이게 있는 건가? 이 파일을 뽑는 건가? 아니 콜? 아니 그러니까 그게 라벨기가 편집이 되는 애가 있어 그걸로 뽑는 걸 거야 근데 라벨 그래서 라벨 스티커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저기 기계가 최소 10만원 비싸면 30만원인데 내가 보기 17만원인데 괜찮지 않아? 괜찮지? 뭔데? 브라더 라벨기 아 브라더 근데 브라더 이렇게 예쁜 것도 안 뽑히잖아 아니야 브라더 편집할 수 있어 아 그래? 그 나타나는데? 그 핑크색 말하는 거 아니야? 헬로키티도 있던데? 그거 아니야 저거같이 나는 그냥 검은색 키넥 이런 거니까 근데 그거 사갖고 이거 스티커 하나에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본전 뽑아? 본전이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너 레진 다 하고 해 하고 이제 욕하려고 했는데 내가 카메라 켜있는 거 보고 참았어 아니야 욕참했어 아니야 아니야 나 못해 너무 마음에 들면 어떡하지? 말 못해 존나 웃기지 왜 이렇게 너비가 딱 맞아? 잘랐어 옆에 아 저거 뭐예요? 아 어떡해 나 못해? 아 그렇게 좋아해 어떡해 나면 돼 이런 거 이건데 엄마 걸로 붙여 뭔데? 하하하하 와인 옆에 아 여기다 이쪽으로 헬로키티 행운의 소리 예쁘다 너무 잔뜩 붙여버렸네 버리겠는데 다 해? 이걸 어떻게 버리겠는데? 난리 났는데? 여기 여기 해야 돼 또 신나서 급박진해 버렸어 아직 한참 남았네 아니 남은 게 아니고 여백의 미 좀 주라고 그게 뭐죠? 처음에 예뻤는데 그니까 너무 과해 지금 스티커를 쏟은 사람 됐잖아 그냥 상자에 좋은데? 내 입고 싫어 내가 원한 게 이런 거였다고 그래 그럼 됐지 다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모르겠고 다해가 원하는 거 해줄 것인지 오늘 만났지도 않았지 그건 그래 예쁘다 괜찮지? 나쁘지 않네 포인트 있어 포인트 있어 온갖 때가 다 포인트야 포인트 있어 미쳤다 예쁘네 오 예쁜데? 되게 예쁘다 야 근데 예뻐 생각보다 잘했지? 오늘 왜 이렇게 잘했지? 다시 보니까 예쁘네 구밀 때는 너무 어이없었는데 그러니까 멋지다 야 화면에 더 잘 받아 예쁘다 사진 찍 야 잘 나오네 예쁘다 사진 아 여기도 올리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다이아만 받으면 되는 왜 이렇게 다야 삐져서 안 받는 거 아니? 다야 삐져서 안 받는 거 아니? 너 이렇게 저 머리가 진짜 집에 있는 거 private 파일 한국어 촬영 한국어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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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선물 내가 있는 것도 놀랍고 이것도 놀랍지 생일한 생일이요? 감사합니다 문 닫고 들어 원래 조용한 애들이 일찍 오잖아 망치지마 좋아할만하게 이것만 따로 봐 설마 인과오빠도 있어? 당연하지 엘깡한 따끈따끈한 포카라고 다 앞에는 앞에는 어제 몸베비언니가 비공구 챙겨줘서 무슨일이야? 호들과 미친다 카메라 켰으니까 호들과 해줘야돼 거짓말하네 안 켰을땐 더 하면서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날 이날 이력이 진짜 어머어머어머 번쩍번쩍해 효과야? 내가 넣었어 이거 이번 앨범으로 효과 이거 이번 앨범 아닌지? 어머 하트야 빠삭빠삭해 이번 앨범 그거구나 헐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홈스타가 있네 홈스타엑스 뭐? 세제 엑스에도 너무 잘 보이네 하이! 노크와드 너네 귀엽다 파릇파릇하라 바진마늘도 여기 바로 들어가는구나? 너 방금 재료 말한 거 구혜선이 구혜선 말한 거 보니깐 어 말아 구구진무자군 무독문독 대덕 계덕 고덕, 시덕, 장덕, 내솔, 한솔, 덕솔, 은솔, 달솔 육부잡평, 하잡평, 중잡평 어! 왜 그래! 왜 그래 은진아! 왜 저렇게 재료 말하던가? 아니 사극에서 아미아 손 넘어하게 설명하는 거 뭔지 알아? 축하수 돌렸는데도 그래? 구멍 난다고? 이거 구멍 난 거야? 아케 안나는 거야? 아 이건 안나 봐봐 귀엽다 장미만두 같아 맛있어 맛이 어때요? 음! 자유 자유 맛있어? 응 익었어? 응 익었어 맛있어 조금 생각하니까 간장 많이 찍어 먹었어 힘들겠다 한 번만 괜찮을 거야 괜찮은 거 맞아? 맛있어 만두랑 사추를 버리는 그냥 아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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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가 메로소다도 안올렸다고 얘네 둘이서 돌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미치가 얘 작업실이야 존나들개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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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다행히 야 우리 진짜 뒷단 깔라고 만난 거면 어쩔 뻔했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앞담 까지 말고 뒷담 아 그래? 앞담이 낮지 않아? 앞담 난 앞담이 나은 걸로 할래 난 둘 다 좋아하는데 근데 앞댈가 되고 넌 ㅋㅋㅋㅋ ㅋㅋㅋㅋ 왜 좋아해?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거 해준다 해준다 준비를 마 어 민혁아 너 왜 여겼어? 오 형아 너 왜 여깄어? 얘들아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그거 카페데요 인기야? 오늘 콘서트 적재 왜 저래? 야 또 있어 포카 뭐야? 어디까지 파져 있는 거예요? 가려줘 가려줘 포카 홀더도 귀엽다 포카 홀더까지 생겼어 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왔어 비타민 꾸미기 지금께도 예쁘다 근데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는데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? 나 이거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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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너랑 예쁘다 얘기도 다 먹고 아니 종이는 세라고 두삼 두삼 대략만 두삼 두삼 대략만 진짜 미친다라고 지하철에 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와 진짜 지하철에 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와 추억이야 아 개웃겨 눈만 보이니까 너무 무서운데? 이러지 맙시다 짤이나 만들어볼까? 날 따뜻해져 이거 하윤이 이거 하윤이 이거 하윤이 세트인데 하윤이랑 니 입이랑 같이 해가서 영이 해 뭐야? 어 뭐야? 영이 빨간 영이 날씨 너무 좋아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고 이게 뭔데요 짠 짠 짠 허팝이요 하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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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윤 하윤 본 케이스 쓰는 것 하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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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니 많이 하윤 하기 하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